안녕하세요. 무슨 분? 아시아픕니다. 지금 뜨고 있는 차인데요.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DBX입니다. DBX10. DBX라는 차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요. 얘는 DBX인데요. 여기는 Z 레이징의 DBX 1대10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이 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석구석 아주, 아주 좋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검색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재질이고요. 그리고 카본 모양으로 되어있는 바디에 구멍 송송 나있고, 펜 달려있고, 여기 보시면 옆에도 디테일하게 끝내줍니다. DBX10, 사업화기사. 휴곡도 되게 좋아요. 오, 휴곡도 좋고. 타이어, 타이어 있습니다. 타이어 옆에 있는 휠도 눈도 더 좋고요. 자, 살짝 한번 떼겨볼까요? 자, 오 먼저 하시고. 어저께 이 녹색 해봤을 거예요. 녹색은 보셨죠? 녹색과 그 다음에 레드 색깔인데요. 여러분들, 문장만 넣으면 다 레드 색깔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녹색감을 해보세요. 녹색도 되게 이쁘잖아요. 레드색인데, 앞쪽, 뒤쪽, 측면도 아주 예쁘고, 위에 LED. 와, 측면 진짜 예쁘고, 디테일이 쌓여지네요. 뒤쪽, 와, 뒤늘도 예뻐요. 자, 미탈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튼튼하고요. 휴곡이라든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세팅이 가졌습니다. 와우, 와우, 좋아요. 살짝 당겨 볼까요? 살짝, 살짝 당겨 볼게요. 부드럽더라고요, 되게. 오우, 오우. 브레이크. 뿅. 와, 이 소리. 브러시리스에서만 나는 아주 뭐라 그럴까. 어, 샤프트가 신나게 모터에서 돌아간 다음에, 샤프트가 딱 멈췄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캔. 그러니까 로터가 돌아가고, 그 캔에서, 약간 공기를 딱 멈출 때, 공기를 딱 잡아서 뿅 이 소리. 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 모터 안에서 샤프트가, 로터가 막 들어가잖아요. 로터가 샤프트잖아요. 왕, 돈 다음에 여기서, 이 자석이 왕, 돈 다음에, 이 캔을 계속, 왕! 이 소리. 야, 이 소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자위로 달렸어요, 자위로. 자위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자위로 달려있는, 스윙이로. 그리고 Gt3C에다가, 자위로, 자위로 방향도, 오른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구요. 자, 스테블라이저 되어있어요. 스테블라이저. 스테블라이저도 앞쪽과, 뒷쪽도 다 스테블라이저 되어있구요. 배터리도, 고급 배터리로 했구요. 자, 스티어링 쪽 보시면, 띵! 보세요.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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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중에 여기는, 살짝 조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들부담이 좋죠. 제가 주행해 보니까, 여기가 부들부담이 있더라구요. 근데 위에다 뭐 꼬입고 있죠? 아, 위에다 산소.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차. 너무나 너무나 좋은 차인데요. 가격대도 굉장히 착하고, 우리께서 구매하실 때, 아마 만족한의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자, DBX10 검색하시고, 아시레퍼스도, 최근에 DBX10 굴린 것 같거든요. 정말로 잘 굴러가더라구요. 자, 후회 없는 제품이구요. 자, 디퍼런션 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있습니다. 옆모습! 아, 그렇습니다. 튼튼하고, 당당한 모습이, 예, 정말로 멋지네요. 대한민국의 군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님, 구매해서 감사드리구요. 출구할게요. 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